안녕하세요. 승무원 합격의 신화가 시작되는 곳, 영산대학교 항공관광학과는 동남권을 대표하는 영문학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과에 꼭 입학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탁월한 교수진입니다. 세계적인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에미레이트 출신의 교수님들이 1대1 자소서와 면접 지도까지 하고 있답니다. 아시안항공 승무원 보이시나요? 바로 이 학생도 교수님들의 1대1 지도를 받아 객실 승무원으로 당당히 입사할 수 있었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우수한 교육 환경입니다. 부산 최초 4년제 대학으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차별화된 전공교육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영산대학교 항공관광학과에서는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 서비스 실무와 항공안전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전공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2017년까지 항공안전서비스 실습실과 이미지 메이킹 실습실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전공수업들이 이뤄집니다. 또한 우리 학과에서는 지난해 동남권 최초 비상탈출 슬라이드 실습실을 구축했습니다. 이곳 안전실습 마컴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실감나는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 마인드뿐 아니라 안전의식 또한 높은 그런 승관이 되자구요. 셋째,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도 키우고 있는데요. 원어민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지시존과 몰입형 토이 특강, 필리핀 미국 어학연수, 자매대학 교환학생까지 해외에서 어학을 공부할 기회가 정말 많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에는 우수 신입생 10명이 450만원 상당의 장학 혜택을 받아 미국 샌디에고 주립비약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답니다.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 영상항공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넷째, 우리 학과에서는 실력 향상에 재미까지도 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부산 드림 아카데미는 가장 인기 있는 비교과 활동입니다. 승무원처럼 유니폼도 입고 실제 비상탈출 훈련을 통해 승무원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유럽탐방, 해외봉사, 테이블 매너 실습,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는 외양사 면접 훈련 프로그램 등 재미있는 활동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취업 성과입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중국 국제항공, 카타르항공 등 다양한 항공사에 객실 승무원으로 취업하는 쾌거를 거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IPP 일학습 병행제와 장기 현장 실습을 통해 항공사 지상지, 호텔, 여행사에도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했답니다. 영산대학교 항공관광학과에 꼭 와야 하는 5가지 이유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꿈만 가지고 오세요. 그 꿈을 우리 학과에서 이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 영산대학교 항공관광학과에서 이루세요. 말씀하시겠습니다. sunrise. 감사합니다.